출발 발길이 멀다 양쪽 다 100m씩이야 이거 왜 한 번씩 사진이 찍히는 것 같지? 깜빡깜빡하면서 드론 공격모드 아니 드론 방어모드 위치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돼 173m 점점 멀어지잖아 뭐 어차피 위로 올라가서 가는게 더 빠르겠지? 어 저것도 그냥 지나가도 되나? 아 지나가면 안되잖아 총 들고 지나가는데 다 지랄하지 와 또 일어나 좀비암아 죽었다 일어나 어 누가 살려준다 지금 메딕이 있구나 어 이 근처에 메딕이 있어 저 새끼네 왜 또 나와보지 왜 그래 이 총 말고 이 총 이 총 괜찮아 총소리가 좋아 네 네 이 총이 나 이 총이 샷건도 되기 때문에 이 총이 좋지 100 140 139m 너 나쁜놈이지 자 도망치시오 야 길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정말 불편한 시스템다 야 길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정말 불편한 시스템다 이거 먹어 아이씨 오더덕 와 메딕이 다 살려줘 이 중간 근처에 메딕 하나 있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거구나 저거구나 와 저거 어디 부시지 하지만 수류탄 수류탄 없어 와 소포탐 하나 터뜨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아 뭐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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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어 우리도 있어 주인공은 드론이야 이거 왜 한번씩 깜빡깜빡 거리는 거냐 어 이거 한번씩 왜 검은 화면으로 깜빡깜빡 거리지 뭘 잘못해놨나 어 뭐가 한번씩 깜빡깜빡 거려 어 어 게임기 자체야 지금 그런 거 같아 눈 감는 거라니 어제 이런 현상 없었는데 아 또 이거 초기 불량 아니야 이거 어 어 어 유진 사랑아 고맙다 44미터 다 열리는 문인가 아니네 문제는 이걸 저 감시 카메라를 지나서 가야 된단 말이야 됐어 카메라는 껐고 지금 아드레날린이 필요하단 말이지 아드레날린은 없어가지고 가자 뭐야 뭐야 이거 왜 봐봐 이거 까막까막 거리잖아 이거 왜 이런데 잠깐만 어 이거 원래 안 그래야 정상 아니냐 어젠 안 그러던데 아냐아냐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안 나오네 지금 목표가 어 안 나와 컨테이너 시티로 가라 164미터 야 여기가 컨테이너 시티 사람들이 컨테이너에 사는 건가 아니면 물류창고인가 엄청나구만 컨테이너가 이게 컨테이너로 도시를 만들었어 저기네 159미터 어 곰밥이야 19,580 네 번째 고맙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또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네 어 잠깐 잠깐 이거 여기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나 와 한 번에 내려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 어 내려갈 수 있겠다 내려갈 수 있어 저기 왜 없지 여기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어 왜 사람이 없어 드론 가서 조사해 킬존이 그렇게 까일만한 게임 아닌 거 같아 그냥 길찾기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까일 건 아닌 거 같은데 크라이시스 보다는 그나마 나은 거 같다 세계관 그런거는 아 나 참 이거 걸어야지 이게 걸리는데가 아 아 저기 걸리겠다 이제 또 안 깜빡이네 이거 캡쳐보는 문젠가 어 네 소린 잠깐잠잠잠 남자고 여자고 지금 하지 마시오 나 야 니네 머리를 호섭이로 꺾어놨다니 하지 마시오 난 당신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온건 아니고 자 어쨌든 깎을수록 호섭이 이 사람 왜 죽었지? 아드레날린이 좀 필요한데 아드레날린이 주변에 없다야 스캔을 하면서 가야겠다 잠깐잠깐 조심조심 드론 먼저 보내 위치가 60m 이야 여기 벡터시티에 있는 어 주민들인거 같애 이거 아니야 공산주의보다 이거 북한보다 더한데? 3대 깡말라가지고 저 사람인가? 잡아 어딨지? 잠깐잠깐 나 아드레날린이 필요하다고 어디야 어디야 저기다 저기 있네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딨지? 위치가 11m 아래 떨어져 아 아 저 전임들이 있을까 나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50m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드론 드론 귀찮은건 이 새끼한테 시키면돼 뭐 어 빨리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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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주민이지 주민을 죽이면 안되지 어디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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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요? 어디가요? 죽었어 죽은거지 도망간건지 뒤에도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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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레날린 저거 아드레날린 오케이 아드레날린 좋아 음성기록 먹지 않겠어 음성기록을 먹으니까 자꾸 패드에서 소리가 나 여기네 여기 탔네 아닌가 자라 죽여버려 장전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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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 나 6 우와 만타야 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아 어디야 아 위기에요 위기 홍광장 위기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 괜찮아 괜찮아 안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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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레날린을 아껴야 돼 한번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전방 수리탄 없어 나 수리탄 맞은 사람이야 조금만 조금만 더 와 저 메딕 있으면 좋대는데 됐다 다 죽인 것 같애 끝 아드레날린 찾아라 여기 있어 이러면 아드레날린 두 개지 또 싸운다 또 싸워 밥만 먹고 싸움하는 것밖에 모르냐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갖고 인생에 인생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가지고 다른 사람들 시비를 거니 그냥 니 인생이 지옥이야 그냥 너만 죽 같은 거야 너만 주변 사람들이 다 너를 따시키고 너만 친구가 없는 거야 너만 그래 너는 그냥 놀아줄 상대가 필요한데 안 놀아주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인생을 즐겁게 살란 말이다 인생을 주변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방구석에 맨날 쳐박혀서 씨발 깸질만 하면 나처럼 돼임마 나 같은 인생 살고 싶어 여자친구도 없이 외롭게 주변에 사람도 없이 친구도 없이 방구석에 박혀갖고 영화관에 혼자 가기 쪽팔려갖고 맨날 불법 다운로드 해서 영화보고 드라마보고 그러고 살고 싶어? 그런 인생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야 푸르릉릉아 고맙다 밖에 나가임마 60m 남았구나 뭐라는 거네 자꾸 떨어지면 죽나? 안죽겠지? 그렇지 더 포인트 위치가 쟤 나쁜애지 암살로 한 놈씩 죽여주겠어 굳이 소리를 크게 할 필요도 없어 조용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는 게 좋소 아 저 새끼 소리 치는 바람에 들켜버렸어 가자 드론 출발 우리 드론이가 다 할 거야 어딨어 나머지든 야 사운드 좋다 광출력 광출력을 처음 써보거든 지금 광출력 괜찮네 크리스4 사운드 괜찮네 나중에 돌비로 DTS 한번 해봐야겠다 잠깐 너 총이 뭔데 혹시 쓰나? 그렇지 쓰나지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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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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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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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어디야 와 스나가 계속 와 잠깐 잠깐 와리가리 해야돼 와리가리 해야돼 지금 위기거든 와 역시 스나들이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하지만 난 아드레날린이 무려 두개나 있지 이게 은원패할 곳이 없다 지금 적들은 계속 순간이동하고 있어서 스캔하기엔 또 거리가 너무 멀고 내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어디야 여기야 어 어 또 도망쳤어 잡혔다 이 새끼 넌 끝났어 어 002창아 고맙다 뭐 어딨지 아직 한 명 더 있는데 어딘가 뒤통수 치려고 쓰나 한 마리가 저기 있구만 그래 끝났어 넌 안 끝났어? 여기 건너가야 되네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 괜찮은데? 크리스4 발열이랑 크리징 문제가 심하다던데 음 여기서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지 발열 심해 크리스3 초창기 참치보다는 덜하지만 발열이 심해 영antu 모ру 소리를 썼는데 팬소리 어 많이나 CG Dj 돌아가는 소리를 문제가 아니냐 그냥 팬소리가 merchandise walis 워라 백서 야 고맙다 내가 지금 싸움 유발하는게 아니야 옛날에 그 gta5 처음에 초창기 나왔을 때 gta5 나왔을 때 내가 플스판보다 액박판이 훨씬 더 선명하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내 캡쳐보드에서 빌어진 일이야 내 캡쳐보드가 그거잖아 2080p가 되는데 업스캔을 했을 때 플스판보드의 790보다 더 선명한 거야 그거 얘기했다가 룰루랩에서 존나 까였잖아 풀바 액박바 난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난 그냥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음 액박은 정말 조용해 발열 액박이 좀 덜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깜빡인 게 나도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이거 타고 가야 되나? 아 이거 타고 가야 되는구나 저까지 가려면 발열이 액박에 비해서 조금 더 나간다 뿐이지 발열이 심하지 않아 뒤에만 뚜껑 바람 나오고 위에 뚜껑만 좀 만들어볼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지금 따뜻한 정도라서 내가 말하는 건 액박 1에 비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건 액박 1에 비해서 말하는 거지 어? 나 닿은 거 아닌가?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아하 어? 문이 두 개인가? 두 개구나 다시 위치를 찾고 219미터 내가 보기엔 말이지 내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그렇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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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쪽에서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웃긴 게 한 번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네 아예 전원이 꺼져버렸네 그럼 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돌아서 잘 가야 돼 아하 그렇구만 왜 내가 길로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자 이걸 걸어서 길로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면 안되지 저기지 와아 그런데 저까지 가려면 야 이건 이건 길이 아예 없는데 여기서 다시 이걸 타야 되는 것 같다 여기서 다시 이걸 타야 되는 것 같다 어 그러네 그러네 우리는 하나의 분명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정보를 만들고 내가 정보를 만들고 너는 그냥 악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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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정말 정보를 만들고 나의 정보를 만들고 정말 정보를 만들고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쟤네 어떻게 총소리보다 크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근처 저기다 저거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느냐인데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애 그러면 일단 순화로 와아 세상에 저 머리 좋은 새끼 이러면 저걸 저 사거리가 안나오 아 이걸 왜 먹어 왜 먹어 이걸 왜 먹냐고 이게 사거리가 안나오거든 어 이게 사거리가 안나와 드론에 사거리가 안나와서 와아 이게 은제네 방법 없지 뭐 이걸로 실드를 일단 쳐 그런 다음에 아 저걸로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때는 미치겠네 진짜 수류탄 안돼 수류탄 없어 어 수류탄 없단 말이야 지금 아 저 충격파로 없어야 되는데 충격파로 수류탄 없어 그래 거리도 그렇고 아 저 크랭크 걸 수만 있으면 아 일단 내려가보자 큰일날 뻔했네 이제 탄도 얼마 없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아주 좋아 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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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내 음향 장비가 정말 쩔지 않니 역시 차세대가 와서 아 내가 준비한게 다 만들어지는구나 이런거 자랑해야 돼 이런거 자랑해야 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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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또 있는거 같애 저 뒤에 또 있는거 같애 어딨나 어딨어 아 저 꼼생 저거 꼼생 그래 난 차진샷이 있지 잠깐 넌 기다려 나 차진샷나 그렇지 발사해주세요 됐나 다 죽여버린다 천천히 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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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플스가 FPS하기도 괜찮아 트리거도 좀 좀 괜찮아졌는데 트리거 위치가 약간만 한 한 5mm 정도만 더 위로 갔으면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드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 룰웹에서 존나 쳐 까일까봐 얘기를 못하겠다 이제 아무래도 룰웹 쪽은 압도적으로 풀수가 많아서 아 좀 위쪽이네 14m 14m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나 아마 좀 더 있을거야 봐봐 이거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단 여기있네 아 아 룰웹에서 까이면 뭐든 성공한다고? 나 이미 까였잖아 GTA5-IO 저게 에포판이 더 선명하다고 했다가 근데 그건 내가 우리집의 온애들한테 다 보여줬었어 야 이걸 보라고 이게 캡쳐보드 차이야 캡쳐보드 차이 플스는 이제 그게 없잖아 그 업스캔하는 칩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선명도에서 떨어졌던거야 이건 내가 뭐 어디다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난 성공한다 난 성공할거야 주인공 너무 고생한다 가자 마 이게 반짝반짝거리잖아 이 새X 여기 있네 이 새X 여기 있네 우리 2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그따가 어려워 ưa 바로 이 새끼 죽이면 안되나 뒤에서 총 빵 싸가지고 자세 봐라 자세 딱 좋아 이야 어 하필이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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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야 혼난다 와 진짜 아저씨야 팔 꺾는거 봐 하지만 아까 저기 방에 자폭 아 이거 이거구나 아 왼쪽에 오른쪽에 줄이 하나 계속 세어 있었구나 자폭 막 폭탄같은거 있어서 그게 터졌나보다 설마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 호사 1 8 티른은 죽어